어제까지 엿새째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오전까지 5명이 추가되었습니다. 오늘은 원주에서 충주 확진자의 접촉자 등 2명, 춘천과 강릉, 동해에서 1명씩 나와 5명이 확진됐습니다. 어제 한 집, 한 사람 검사받기에서 확진자를 찾는 등 동해에서 4명이 확진됐고, 원주가 2명, 춘천 1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455명, 도내 누적 확진자는 1,715명입니다.